한소희가 최근 SNS를 통해 생일 파티 사진을 공개하며 팬들과 소통했다. 공개한 사진 속 한소희가 착용한 액세서리가 천원대 제품이라는 주장이 나와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지난 17일 한소희의 팬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한소희가 이날 생일 파티에서 착용한 귀걸이와 목걸이를 소개한 글이 올라왔다. 계정은 한소희의 액세서리가 종합생활용품 매장에서 판매하는 천원짜리 장난감 세트라고 주장했다. 해당 액세서리는 중앙에 루비처럼 생긴 플라스틱이 큼지막하게 박혀있어 화려하고 우아한 디자인을 연출한다. 한소희의 액세서리 정보는 다른 커뮤니티에 확산하며 화제가 됐다. 장난감마저 고급 주얼리로 보이게 하는 한소희의 분위기에 극찬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명품인 줄 알았다. 누가 천원짜리로 알겠냐. 얼굴이 다 했다. 라는 등이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한소희는 지난해 JTBC 부부의 세계에서 여다경 역을 맡아 얼굴을 알렸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마이네임에서 수준급 액션 연기를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